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른 아침부터 택시 운전에 나선 박상석 씨. 박 씨는 여행사 대표였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법인 택시기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여행사 매출이 없어 가족을 부양하려면 택시 운전대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여행사의 대표인 서광식 씨는 파트타임 배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주려고 시작했던 부업이 현재는 본업이 되었습니다. 7월 달부터 시작해서 배달일을 시작했는데 몇 달 하고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이게 계속 길어져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이 동정업계에 있는 분도 많이 있고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런 배달업에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이후 여행업계는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았습니다. 대전광역시 관광협회에 따르면 협회에 소속된 여행사 207곳 중 영업 중인 곳은 약 5곳에 불과합니다. 대전시가 발표한 여권 발급 현황에 따르면 지역 내 여권 발급은 2019년 13만 33,397건에서 지난해 2만 6,525건으로 8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여행업계가 사실상 고사 상태인 가운데 대전시가 5일 지급을 시작한 특별손실지원금 대상에서 여행업계는 빠졌습니다. 총 5차례 지급된 대전형 재난지원금에서 보편 지급된 1차대를 제외하고 여행업계는 줄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여행사업체 지원 사업이 한 차례 추진됐지만 100만 원 내의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협회 측은 코로나19 이후 여행사는 아예 매출이 없는 상황인데도 집합금지나 제한업종과 달리 지자체 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대전시가 발생된 2020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매출이 제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1년여 동안 상당히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긴 1년여를 견뎌왔습니다. 대전시는 재난지원금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 소상공인 모두를 지원할 수 없었다며 긴급한 곳부터 지원을 시작했다는 입장입니다. 특별 손실 지원금은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에 긴급 지원하게 되었고요. 물론 코로나19 거리 두기로 간접 피해를 입은 업종이 상당수이고요. 또 전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 재정 여건으로 이를 모두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전과 총예산과 재정자립도 등 산림규모가 비슷한 광주시가 지난 2일 지역 내 여행업체 434곳에 업체당 15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부산시와 전남도도 업체당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자체들이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여행업체에 대한 지원에 나선 가운데 대전시만 여행업계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CNB 뉴스 김경호입니다.